교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기초개념공사 상승효과 수학원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2024년에 첫 번째 촬영날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물론 이거를 뭐 1년이 다 간 시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새해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2025학년도 상승효과는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가. 자 특징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적이 오를 겁니다. 자 보시면 수학실력의 초석을 닦아주는 강좌. 아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요. 수강평에 어떤 얘기들을 학생들이 남겨줬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승효쌤 커리의 시작 상승효과로 힘차게 라고 했는데 수학실력의 초석을 닦아주는 강좌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띄워놨습니다. 자 제 수학실력의 기초와 초석을 닦아준 단 하나의 강의만 고르라면 바로 승효쌤의 기계공. 기초개념공사를 줄여서 기계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계공 상승효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그럼 좋은 거냐. 나만 듣고 싶은 강좌? 어? 제목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듣고 나면 수강평 좀 남겨주시면 좋은데 그 수강평에다가 수강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또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제목 따라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자 듣지 마세요. 어이 조회수가 벌써 지금 1500이 넘었네. 자 이 학생이 왜 듣지 마세요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도 클릭해봤더니 뭐래? 이거 들으면 다들 성적 오를 것 같아요. 저만 들을 내용. 아 이렇게 또 귀엽게 남겨줬습니다. 자 빠르게 끝내는 강좌. 뭐가 좋다는 거야? 진짜 11점이었소가 제목이에요. 수학 성적이 11점이었는데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건데 하루에 수학 6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그냥 2, 3일이면 강좌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수학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을 사면요. 세 달이 걸리면은 그 세 달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거지. 근데 어떻대? 2, 3일이면 끝낼 수 있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3일 안에 끝내도록 가이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에 끝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5일이면 끝낼 수 있다. 진짜 빨리 이 정도로 하게 되면 6시간 정도 하게 되면 3일 정도는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4, 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5일 안에는 충분히 끝낼 수 있다. 3일에서 5일 사이 끝낼 수 있으니까 정말 빠르게 끝나죠. 이거는 뭐 강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 선생님 수업의 컴팩트함. 그 특징들은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 자 안 보면 손해보는 강좌다. 어떤 얘기가 있냐. 제목이 안 보면 손해였어. 1, 2, 3, 4, 5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뭔가 봤더니 장점이 확실하대. 1번 필기와 편집이 어떤 선생님들보다 깔끔하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편집이 깔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 2번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설명한다. 다 좀 이따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3번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하면서 함수와 친해지게 만들어주심. 그래프 많이 그리는 거. 이거 얼마나 정교해 그리는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4번 강의가 짧아 집중력이 길지 않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거 니 얘기 아니니? 그죠? 여러분들 얘기에요. 보통 그렇잖아. 나도 그래. 나도 요새 유튜브 뭐 말이지? 2시간짜리 이거 클릭 안 해. 짧게 짧게 보는데 쏙쏙 들어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5번 우리가 잊고 있던 기초 개념도 계속 언급해준다. 자 이건 뭐냐면은 수학이라는 거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다 잊어버린 게 있잖아. 그런 것들까지 계속 언급을 해주면서 수학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안 보면 그래도 손해다라는 얘기죠. 자 특징들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강평이었는데 뭐 요거 말고도 수강평이 뭐 수십 개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이제 특징. 주요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컴팩트하다는 거. 시작은 무조건 컴팩트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뭐든 공부둠은 뭐든 처음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거를 끝까지 제대로 못 끝내고 용두삼이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 거를 이어서 가기가 정말 싫어져요. 트라우마가 생겨. 이걸 또 해야 되나? 아 중간에 포기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다음 넘어가야 돼? 내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계속 진도 나가고 있는데 난 어떡하지? 그게 두 달 세 달 걸리면 안 된다 이거지. 아까 며칠 걸린다고? 5일 걸린다고 했어요. 컴팩트하다. 자 그런데 왜 컴팩트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말을 래퍼처럼 빨리 해서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수능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진짜 수능에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걔네들을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딱 그것만으로도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엔 선생님 그냥 쭉 갈 건데 상수용과 수학원 1강, 2강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컷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딱딱딱 끊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틈이 없어.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압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늘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이게 인강이든 현장강이든 그 늘어지는 부분 그게 문제잖아. 근데 이제 현장강의 같은 경우엔 그래도 앞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움직이는 거 보고 이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잘 안 틀어지는데 주변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인강 같은 경우에 혼자 있는데 늘어지면은 최악이야. 늘어지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 그게 선생님 수업의 강점 컴팩트하다라는 거겠지. 자 여기에 또 수강평이 있는데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강의 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다 들어가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한다. 자 이게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말 컴팩트하면서 다 들어가 있어서 편집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불필요한 내용을 싹 자르시고 판서하는 부분도 편집으로 다 자르십니다. 판서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따라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다 넣어드려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막 다 쓰고 있는 거를 막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편집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이야. 첫 번째가 컴팩트 두 번째가 빅데이터 개정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데이터가 엄청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사는 세상이 다 빅데이터의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정을 한다고? 개정이라는 것은 더 좋게 만든 업그레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세효과 교제가 인강의 세상에 출시가 된 게 작년이에요. 2022년 12월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2년 차로 업그레이드돼서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선생님 말이죠. 이 Q&A가 업계 2위의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질의응답하고 답변하고 상담하고 이랬던 게 업계 전체 2위라는 거야. 메가스터디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 2위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Q&A를 하고 있고 그것들의 대부분을 또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 말고도 선생님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나랑 똑같이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양이 엄청 많아. 그게 빅데이터야. 그거를 활용해서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 1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정교하다라는 건데 정교한 거 한번 보시죠. 그래프 그린 맛집 정확하게 이해 가능하다. 으잉? 아... 네. 아, 이거 정교하게 해, 스타일이... 가 아니라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삼각감수 대충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점을 정확하게 찍고 틀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 그걸 이제 정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삼각감수의 패턴 아,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극복할 수 있게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세 번째 특징 정교하다. 근데 그게 문제풀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문제풀이에 도움되는 정확한 그래프 여기, 여기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누구보다 맛있게 삼각감수를 그리는 강사라고 수강평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상세 효과를 들으면 삼각감수를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비법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계공 강의를 듣고 나서 뭐 3.5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혼자서 문제 푸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기출에다가. 자, 그리고 그리다 보면 이해가 된다. 찐 수학 노베, 수능 수학을 배우다. 이러면서 수학 그래프 정말 싫어했죠? 라고 했는데 처음이 어렵지. 이거 수강평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처음이 어렵지. 진짜 그리다 보면 은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요. 레알. 이해가 된다는 거. 이거는 진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 자, 그게 정교하게 가르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편한 복습. 상승효과 리드를 활용한다. 리드가 뭐죠? 상승효과 리드라는 강좌가 있어요. 따라오면 된다. 자, 복습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선생님 말이야.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잘 될 거를 믿고 열심히 할 걸 믿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복습해라. 알아서 복습하세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은 하지 않아. 나도 강사를 처음 했을 때는 제발 복습 좀 해라. 니네들의 인생이지 않니? 막 이런 꼰대 같은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복습 안 하는 거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같은 거거든요. 나도 뭔가 새롭게 배우잖아? 그럼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복습해야지, 복습해야지. 복습을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자동복습이 되도록 만드는 자동복습 시스템을 만든다. 그게 선생님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전에 공부했으니까 다 알지! 이렇게 절대 되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같은 교재를 활용해서도 강좌가 여러 개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상승효과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효과 수학 1이라는 교재를 선생님이 읽어주는 강좌예요. 복습이 간편하다. 그리고 이 리드뿐만 아니라 선생님 커리큘럼 전체가 상승효과 수학 1을 듣다 보면 계속 자동복습이 되고 수학 1 듣고 나서 상승효과 기공 듣고 나서 3.5 들어가게 되면 또 자동복습이 되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복습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수업 중에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 넘어가 또 해줄 거야.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다? 자동 복습. 자동 복습. 자 리드라는 강좌는 뭐냐면 수학을 읽어주는 남자 누구냐? 내 친구 효쿤 있어. 이 효쿤이 수학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를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도록 만든 이 상승용과 교재를 가지고 만든 추가적인 강좌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간편한 복습용 세로 인강이다. 세로 인강. 자 세로 인강은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인강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도 이게 가로잖아요. 근데 세로로 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 리드 한번 수강시청해가지고 한번 들어봐. 앞에 쓰인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세로로 볼 수 있어. 그럼 세로로 볼 수 있는 장점이 뭐야? 이동하면서도 보기 편하고 밥 먹으면서도 보기 편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누워서도 볼 수 있게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메가스터디 혹은 이 수학 인강에서는 말이죠. 이 수험생 인강에서는 최초로 세로 인강을 선생님이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요게 뭐 파이널 기간에 복습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상승용과 들은 다음에 또 복습할 수 있게. 상승용과를 최소한 2회속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틈틈이 또 복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동 복습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이제 리딩에 대한 자신감 이건 뭐냐면은 이제 리드니까 리딩이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 할 때 리딩이야. 리딩 말고 리딩. 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 선생님의 가이드만 따라오면 된다. 그게 이제 간편한 복습. 이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오케이. 자 네 가지 특징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서구학 1이 이게 목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다 비슷하긴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엔 챕터 4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삼각함수 따로 여기서 이제 정의와 그래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와 도형. 도형이 또 여러분들 어렵잖아. 이게 상승의 시작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승의 시작 필수 강좌입니다. 선생님 전체 그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봐도 얘기를 하지만은 상승의 시작 듣고 나서 상승의 수학과 수학 1 들어야 시너지가 확 나는데 그때 도형에 대한 연습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 있게 챕터를 끊어왔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가 맨 처음 나온다는 것도 특징적이지. 보통은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순서대로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면서 극복이 잘 안되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인 학생들이 제일 많더라.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빅데이터 가지고 알아내는 거죠. 아까 이제 빅데이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교재와 강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를 제일 먼저 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수월하도록 순서대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순서대로 한 번에 쫙 끝내야 돼. 5일 안에. 선생님 저는요. 이번 내신 범위가 지수로그함수니까 이거부터 들으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5일이면 끝나니까 이거를 먼저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로그함수를 다시 공부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반드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자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승효과 올라간다는 거 상승효과가 영어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시너지라는 뜻입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막 이렇게 숙숙숙 이걸 잘하면 이것도 잘하게 되고 막 이렇게 윈윈하면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트레이드 마크 같은 상승효과 화살표예요. 이게 말이지 그 나이키 나이키 마크나 뭐 애플 사과 이런 것처럼 상승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수학 1부터 해서 기초개념공사에서 쓰는 교재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교재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개념교재다 이러면은 그냥 뭐 설명 요약된 거 있고 그냥 뭐 문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연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듣기만 해서 어떻게 해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빈칸도 뚫려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빈칸들이 지금 채워져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밑에다가 틀을 선생님이 그려놓으면은 틀에다가 따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던가 교재 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만 쫙 따라오고 제발 그래프 그려라 하면은 그래프 그리시면 돼.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막 삼각하면서 틀 같은 거 12등분틀 이거 선생님이 개발한 거거든 이거 다른 데서는 없는 건데 정교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든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따라서 연습할 수 있게 막 TMI 버전까지 쌉고수가 되기 위한 그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배운 게 있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초 개념 공사가 그냥 단순하게 아 뭐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바로 쉬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막 저 선생님 조수학 11점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그냥 점수가 쭉 오르는 거지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게 연습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문제 수가 적고 어떤 데는 좀 연습해야 되니까 문제 수가 많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수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뭐 이런 기출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거 보통 이제 인간교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자세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설명을 다 서술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사실 여기다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말하듯이 말하듯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도록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는 거 이거 아주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연습도 같이 해볼 수가 있는 거겠지. 틀을 그리는 순서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이게 틀! 이것만 주고서는 교재에는 없는 경우도 많잖아. 보통 보면 그냥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따라 적어봐. 필기해봐. 이러는데 봐봐. 요거에 틀을 그리는 순서 하면서 1. 틀을 그리세요. 처음에는 새로 그리지 않아도 되고 책에 그려지는 선을 따라서 그려보세요.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게임 같은 거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틀 위에 함수의 식을 쓰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강의를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은 교재와 강의를 같이 보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교재도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수교과 수학 1이고 학습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법. 짜자잔. 자, 이건 뭐니? 문엄. 이거 선생님 수업 들은 적 있는 효자들 수능 본 효자들은 아는 얘기인데 문엄, 문엄 이게 뭐냐면 무조건 넘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험보다 보면 100분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기를 부리고 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나버렸네요. 그 다음 문제 또 안 풀려가지고 붙잡다 보니까 시험이 끝났네요. 이런 경험들 많아요. 모의고사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제 무넘 무조건 넘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Q&A 같은 데다 답답하다고 선생님 저 배웠고요. 이해도 다 됐고요. 설명 너무 좋은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교제하고 다른 거를 병행하다 보니까 뭐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러면 안 풀려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이제 처음 공부했으니까 노베이스라서 이제 기초가 부족하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혼자서 풀려니까 안 풀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안 풀어도 돼. 지금은 기초 개념 공사 단계니까 여러분들 그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5일 동안의 진도를 확 나가면서 일단은 진도를 나가자. 선생님 그러면 문제 푸는 거는 언제 하나요? 기계 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25학년도 커리큘럼 만들면서 선생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새롭게 만든 게 PT라는 게 있어. 문제 푸는 훈련은 PT에서 할 겁니다. 상승효과 PT, PT 시리즈를 선생님이 하면서 이제 출시를 계속 할 거거든요. 뭐 벌써 출시가 된 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PT에서 훈련 다 할 거니까 기계 공은 뭐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학습법 두 번째예요. 효과적인 2회독 자, 2회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회독까지 하자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두 달짜리 수업인데 2회독하라고 하면 내가 양심이 없는 거지. 근데 5일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5일이나 아닌 진짜 빠르면 3일 안에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게 부담이 없어. 근데 한 번 더 하면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이 보이고 전체적인 걸 한 번 들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맥락이 이해가 되고 그게 컴팩트한 교재 강좌랑 시너지가 생기면서 아, 수학원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수강평이나 Q&A 통해서 피드백을 진짜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2회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법이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7등급에서 1등급까지 어, 수강평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느냐. 다시 들을수록 더 이해가 된다. 자, 수능 수학에 필요한 개념들만 정확, 신속하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린대요. 표현이 재밌네요. 효율성 그 잡채가 되겠습니다. 1회독 마치고 2회독 중인데 다시 들을수록 더 이해가 되고 있다. 더 상승효과죠. 2회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컴팩트한 강좌만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 5위들 리셋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4, 5위들이라는 것은 4등 모드 학생들을 이제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건데 빠짐없이 흡수된다. 자, 뭐라고 써있냐. 6모 이후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내가 이거 찍는 거는 1월 초인데 6모 이후나 뭐 9평 이후에 아, 개놈 다시 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리셋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뭐람? 뭐요? 강의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해가 더 잘 되고 빠짐없이 흡수가 됩니다. 리셋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년에 수업 들었던 사람이든 한 번 들었던 지금 이제 새로 한 번 들은 사람이든 다시 들으면은 훨씬 더 더 이해가 잘 되고 맥락이 연결이 된다는 거. 학습법으로 선생님이 권장해드리는 강력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A 활용. 공부를 할 때 이게 Q&A가 도움이 되나? 인강은 Q&A가 좀 약하지 라는 여러분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 그 고정관념을 깬 게 이승효, 이승효의 상수효과고요. 우리 상수효과 팀이에요. 인강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보통 질문하면 그냥 조교들이 짧게 답변 달아주거나 그리고 같은 선생님이 계속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뜻든 저렇게 해주고 일관성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혹은 학원 가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거나 과외하거나 이런 것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근데 그 인강의 약점을 선생님은 해결했다. 그래서 아까 그 업계 이후에 Q&A 게시물 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만큼의 방당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학생들이 거기다가 뭐야 알려주세요! 막 컴플레인하면서 어떻게 업계 얘기가 됐겠어? 그게 아니고 진짜 많은 소통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지. 공부하다가 몰라? 그럼 답변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과외하듯이 이거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이 Q&A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왜냐하면 뭐 거의 24시간 돌아가니까 선생님 또 야행성이라 새벽에도 막 답변해주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Q&A가 이제 나중에 파이널 돼가지고 막 진짜 막 한 달에 막 몇 천 개, 만 개씩 이렇게 오게 되면 선생님이 다는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답변을 하지만 특히 초반이라던가 답변이 많이 없을 때는 선생님이 웬만한 것들에 답변을 다 해요. 왜? 답변을 해야 내가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이지를 알 거 아냐. 그 약점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고 수업을 만들고 새로운 교재, 보충제 이런 거 만들어드리고 PT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Q&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1년 동안 커리큘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에 딱 맞는 수업들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드리게 된다는 거. 거의 그 넷플릭스급의 온 디멘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드린다. 이거는 한번 경험해보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 인간 Q&A가 이 정도였어? 싶은 거 다른 데서 경험 못했던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업계 Q&A 게시물 2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학생별 맞춤 가이드가 가능하다.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해드린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 2025 상생효과 커리큘럼 가이드하겠습니다. 그 가이드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지금 성적이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장문에 막 이렇게 막 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럼 또 그거 분석해가지고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선생님도 초장문에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닐까? 야, 너 지금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내줘봐. 이러면서 진짜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향 소통을 하게 되는 학생별 맞춤 가이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강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Q&A 활용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생효과 기초기능공사 수학 1 오리엔테이션을 마칠 건데 아, 나도 힘들다. 지금 너무 OT니까 좀 컴팩트하게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수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은 또 필요할 때는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은 또 컴팩트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선생님을 지금 이제 이걸로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다 들었다는 거는 오케이, 좋아. 의지가 있어. 효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상생효과 수학원 1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1강 들어보면은 아, 지금 선생님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자랑한 얘기들이 있죠? 그것들이 오, 진짜네? 싶을 거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수학원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A 딱 남겨보면은 오, 진짜네? 대박이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수학원 듣기 전에 상승인 시작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상승인 시작 상승인과 수학원 상승인과 수학투 이렇게 듣고 또 PT하고 그 다음에 3점을 넘어가고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단은 수학원,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강의에서 만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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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